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단됐던 미국 비자발급 업무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번복되는 행정명령으로 여전히 혼란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많은 한인 유학생들이 힘듦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호비 통신원입니다. 미국 한인 유학생들이 번복되는 행정명령으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F1 학생 비자 추방명령안이 나오고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서 대면 수업을 병행하지 않을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는 발표로 하버드를 비롯한 일부 대학은 연방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현재 대면 수업 의무는 보류되었지만 추방이라는 단어만으로도 한국 학생들은 귀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인 유학생들의 위축은 뉴욕 내 한인타운 경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인들도 매일 변하는 뉴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많은 한인 유학생들은 고가의 학원비에도 뉴욕을 즐길 수도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도 없어 피해를 입은 가운데 번복되는 트럼프 행정명령의 거취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WBC 복지TV 뉴욕통신원 이호비입니다. WBC 복지TV 뉴욕통신원 이호비입니다.